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보도 해석 얼마든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 b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11강 중3교과서 능률양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11강의 1페이지입니다. 그 남자는 could go back home. 다시 집으로 갈 수가 있었다. 집으로 갈 수가 있었다. 다시. 여러분 이 back은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우선 가장 쉬운 뜻으로 여러분 d로 보다는 다시 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는 갈 수 있었다. 다시 집으로 이거죠.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가 이 cook이 요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and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벽면의 구조를 쳐야 돼요. 자 and 뒤에 이 make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이때 cook과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could go는 이 세 개는 끝나는 말이 전부 다 세 개가 같아야 돼요. 갈 수 있었다. 다시 집으로. 그리고 이때 콤마는 뒤에 and가 있을 때 이때 콤마는 and로 해서 간다고 했죠. 그리고 요리할 수 있었다. 그 fish, 생선을 그의 엄마를 위하여. 그리고 만들 수가 있었다. 그의 엄마가 건강해지도록. 여러분이 well이라는 것은 well이라는 단어는 잘, 그 다음에 건강한, 그 다음에 우물 이런 세 가지의 기본 뜻이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갑니다. 벤부. 가로 쳐야 되겠죠. 관계된 동사는 같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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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stay라는 단어는 어떻게 머무르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이 stay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 머만 상태로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생일 때는 stay 그러면 맨날 머무르다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더라 그 얘기죠.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있다. 벤부. 대나무는 구부러지지 않는. stay green. 녹색인 상태로 있습니다. in all kinds of weather. 모든 종류의 날씨 속에서. 자, 2-1로 가는데요. 여러분. 2-1과 그 다음에 2번과 2-1번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관계된 명사 쭉 나오고 아하, end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로 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end는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가 니은으로 끝나면 여기도 니은으로 끝나는 그런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벤부. 대나무는 구부러지지 않는. 그리고 항상 녹색인 상태로 있는 모든 종류의 날씨에서. 이제 이게 동사네. came to 부정사네. 여러분 came to 부정사도 여러분 come 맨날 오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큰 다음에 투부정사가 되면 큰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잖아요. 그럼 뭐 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come to symbolize 상징하게 되었다. 충성을 to the king. 누구 누구 누구에게? 왕에게. 자, 두 개 정리합시다. come to 부정사 뭐 뭐 하게 되다. 그 다음에 stay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 뭐한 상태로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in the case of. in the case of.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이런 뜻이에요. in the case of.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자, in the case of lotus flowers. lotus flowers는 여러분 연꽃입니다. 연꽃의 경우에 관계대명사가 나와있죠. 이렇게 자라는 진흙 연못에서 그들은 여전히 bloom. 꽃이 핍니다. beautiful. 아름답게. 자, 이 3하고 여러분 3다시. 차이점 뭔가요? 얼른 한번 봐볼까요?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 이 뒷부분이 이렇게. 아, 엔드로 병렬. 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에 엔드가 나오고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네요. 자,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꽃. 자라는 진흙 연못에서. 그리고 여전히 꽃피는 아름답게 되었다. 상징이. 그 사람의 의지의. 이까지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윌이 여러분, 명사로서 의지입니다. 조동사 윌이 아니라 명사로서 의지야. 근데 추상명사네? 여러분,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뭐뭐할, 뭐뭐할 수 있는. 사람의 의지의 상징이 되었다. 싸울. justice. 정의를 위하여.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despite라는 단어도 좀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justice. 정의란 뜻입니다. 4번으로 갑니다. 문자도입니다. 문자도. 그림입니다. 그림 이름이죠. 이렇게. 어디까지 가로를 쳐야 될까? 이까지 가로를 쳐야 되겠네요.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remind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remind A of B 이런 뜻입니다.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mind가 여러분, 생각 이런 뜻이잖아요.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회사합니다. 문자도는. 문자도. 여러분, 이 모든이잖아요. 이상이다. 이런 뜻이죠. 그림 이상인. 그 다음에 이 모 앞에 나오는 멋진 비교급 강조로서 훨씬 더 이상입니다. 훨씬 그림 이상인 to 누구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머랑지트에서부터 조선다이너스 때 조선왕조 사람들에게. 그림 이상인. 단순히 그림 말고 그림 이상의 가치가 있다. 또는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관계대명사에 나왔네요. 어떤 가치에? 크게 영향을 끼친. 이윤을 끝나야 되겠죠. 끼쳤던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문자도는 참고로 그림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다이너스는 조선왕조죠. 조선왕조라는 것은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조선왕조라고 합니다. 옛날은 전부 다 왕이 국가를 다스렸죠. 지금은 뭐요? 대통령이 국가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국가를 다스려요. 국민이 국가를 다스려요.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한다고 하놓고 말은 국민이 다스린다고 하고 있죠. 이 페이지로 왔습니다. 그 단어 family는 가르쳐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관계대명사 같은 걸 설명 잘 안 해도 되겠죠. 매일 가질지도 모른다. different. 여러분 different라는 단어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different라는 이렇게 복수명사가 오면 다양한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맨날 different 그러면 다른은 이러지 말고 뒤에 뭐 복수명사가 나오면 무슨 뜻? 다양한이란 뜻이더라. 그 단어 family는 모두가 아는 가질지도 모른다. 다양한 의미를 to 누구누구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 이번 나는 종종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기대명사 my self 좀 할게요. 이 self가 여러분 일반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스스로라고 해석하는 그 나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my self는 물론 스스로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정작 동사 뒤에 나오면 을룰이나 에게로 해석해요. 여긴 지금 사형식이잖아요. 나는 종종 물었습니다. 내 자신에게 라고 해석을 해요. 내 자신에게 인지 아닌지를 내가 잘 지내는지를 나의 가족 구성원화 이때 my self 뭐 뭐 에게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my sister 가르쳐야 되겠죠. 어떻게 가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coming to my room 나의 방으로 들어오는 without my permission 나의 허락 없이 shout at me 전치사에 뭐 뭣을 보고 듣고 전치사에 뭐 뭣을 보고 듣고 소리칩니다. 나를 보고 wake me up 깨우기 위하여 여러분 wake up 깨우다 깨우기 위하여 일요일 날 아침에 근데 여러분 일요일 날 아침에 이래도 되지만 여러분 온 다음에 이렇게 s 가 있죠. 그러면 일요일 마다 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4번 마음 엄마는 ask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ask란 단어도 뒤에 지금 뭐가 나와있으니까 사람 이렇게 투명사가 나오면 요청하다 묻다가 아니라 요청했다 나에게 walk 여러분 걷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산책을 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요. walk 산책시키다 자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산책을 시키라고 그 걔를 뿐만 아니라 as well as a as well as b 뿐만 아니라 말했습니다. 나에게 청소하라고 나의 방을 자 5번 갑니다. 자 be end of ing 여러분이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죠. 결국 뭣모로 끝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항상 사랑하고 맙니다. 그들을 end of ing 결국 뭣모로 하고 말다 because 왜냐하면 나의 가족이 have been with me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면 이때 이 비동사는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참고로 이 has been을 현재로 고치면 여러분 뭐예요? 해석에는 is 또는 are 비동사와 같습니다. 우리 because 조절한 접속사를 해석할 땐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나는 결국 그들을 사랑하고 맙니다. 나의 가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end of ing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동사이 끝나는 말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전히 내 옆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나오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자 5번 갑니다. 5번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추가가 됐을까? my family have been still 아 병렬의 구조가 3개가 나와있네요. 이렇게 병렬의 구조가 동사 1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동사 2 그 다음에 안 나오려 합니다. 동사 이렇게 3 이렇게 됐죠? 자 이걸 그대로 주의하시고 해석해 볼까요? 나는 결국 사랑하게 나는 결국 그들을 사랑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라고 해석해 왔죠? 여전히 내 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6번입니다. when my sister became a teenager 나의 시스터 누이가 10대가 되었을 때 그녀의 mood 분위기는 시작했습니다. 바꾸기를 every minute 매 분 뭐가 청각을 내 뜻을까요? 관계대명사가 하나 이렇게 들어갔네요. 6-1은 이렇게 나의 누이가 두 살 나보다 더 많은 older than me 두 살 더 많은 10대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녀의 분위기는 시작했다 바꾸기를 매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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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누이 lose your temper 우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할까요? 우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1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름은 ~~ 하곤 했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우드가 무슨 뜻이 있다고? 우드는 딱 두 가지 돼요. 고등학교 가도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will ~~ 할 것이다 하고 100% 똑같다 또는 ~~ 하곤 했었다 여기서는 ~~ 하곤 했었다가 좋아요. 나의 누이 잃어버리곤 했었던 그의 화를 over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위 에 한 순간에 이렇게 가루를 쳐야 돼요. 첫 번째 동사 루즈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with 두 번째 동사 앞에 부사가 있다면 두 번째 동사 앞에 부사가 있다면 두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에 부사가 있다면 그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루를 쳐야 됩니다. 나의 누이 화를 내곤 했었던 아무것도 아닌 것 에 한 순간에 행복하게 읽었습니다. 책을 또는 보았습니다. 필름 필름 영화입니다. 영화를 the next moment 이 next 이 moment 가 생략이 됐어요. 그 다음 순간에 아까 했죠. 여러분 사춘기를 걸린 학생들은 분위기가 무드가 매분 에브리미니마다 이렇게 변한다고 했었으니까요. 2번 갑니다. 모두 다 안다. 뭘 뭘 아냐. 여러분 인 형 투 가 나왔네요. 인 형 투 그 다음에 투 비정서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 늙은이가 문장을 끊어서 이것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내가 참는 것은 그녀를 푸데비 그러면 뭐뭇을 참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시요.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어렵다고 내가 참는 것을 그녀를 언제든지입니다. 접속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lose my temper 화내다 이런 뜻이죠. 내가 화를 낼 때 언제든지 나의 누이는 나보다 두 살 더 막은 투 years older than me try 노력합니다 to support me 나를 지지 하려고 support 돕다 부양하다 지지 하다 4번 갑니다. 나는 또한 이해합니다. 그녀를 잘 전보다 because I know because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what 알아야 돼. what 하고 like 가 있죠.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how is the weather 이릅니다. how is the weather 동의어가 what is the weather like 해요.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때 what like 는 how 랑 똑같아. 어떤 지 어떤 느낌이 나는 지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이즈 가져와야 해석 안 정사 뭐뭐 하게 되는 to be 뭐뭐 시 대다 라고 해석을 하죠. 10대가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지워가지고 예쁘게 해서 다시 해볼까요? 나는 또한 이해합니다. 잘 전부 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to visual 10대가 되는 것은 5번 갑니다.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 역시 이런 뜻 이죠. 이때 이 also 위치는 여러분 visual d 일동 아비야 쉽게 생각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안 써도 되고 물론 생략도 가능 하잖아요. pg d 일동 아비 라는 것은 여러분 비동사 조동사 뒷 일반동사 앞이 일반동사 앞이잖아요. also 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get to 정사 하고 아까 나왔던 come to 정사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come to get to 정사 뭐 하게 되다. come 그럼 맨날 오다 이러지 말고요. 나도 니에 also be 구문 과 그 다음에 get to 정사 뭐 하게 되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as 가 있죠. 여러분 as 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뭐 처럼 뭐 뭐 대로 이것도 뭐 대로 이것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해석 해봅니다. 자 나뿐만 아니라 나의 누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또는 때 서로 서로를 잘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는 feel great love 좀 더 큰 사랑을 느낍니다. 서로 서로를 향해 둘 다 사춘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6번 갑니다. 나의 older brother 형은 perfect man 완벽한 아들 입니다. son at home 집에서 뿐만 아니라 완벽한 학생입니다. at school 학교에서 자 6하고 여러분 6-1 차이점이 뭘까요 자 6-1 관계력 형사를 이렇게 치면 되겠죠 나의 older brother 나의 형 들어간 대학의 this year 올해 해 이게 동사 합니다. 이게 동사 합니다. 자 엄친 합니다. 여러분 엄친 엄친 아입니다. 완벽한 아들 입니다. 집에서 뿐만 아니라 완벽한 스튜든 학생 입니다. 에스쿨 학교 에서 자 4페이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15분 정도가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관계대명사 하고 관계부사 는요 필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관계대명사 는 너무 잘 나온 문장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나온 문장이 병렬의 구조 잖아요. 엔드 엄청나게 잘 나오고 문법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중3 교과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문장의 전체를 이해하는 독해 수업이 아닙니다. 문장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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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문